여기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 이곳에서 제54회 유럽 당뇨병학회가 열렸습니다. 유럽 당뇨병학회는 전 세계 130여 개국, 1만 8천여 명의 당뇨병 관련 이사 및 의료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당뇨학회로 매년 9월에서 10월 유럽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데요. 올해 역시 가장 효과적인 당뇨병 치료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와 관련된 의료기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완전 인공치장, 인공치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결과도 좋고. 우리 한국의 다나 인심 펌프 RS용인데 그것도 많이들 쓰고 있고 또 우리가 당뇨병 치료에는 가장 발전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회와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된 인슐린 펌프였는데요. 여러 국제 당뇨학회에서 당뇨병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진 인슐린 펌프는 40여 년에 가까운 제작 노하우와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되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what appeals to me is the size of it. 아, thanks. 또 다른科회issa? 여러 명의 다른 나라가 되었고, 한가지 3가지 사항을 부담할 수 있을것이죠. 더 내야될지 않고, 또 다른 나도 외계 자아집이 더 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기존의 기존에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지, 어떤 분석이 많이 높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국산 인슐린 펌프 매번 전시회 때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당뇨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부스로 찾아와 고마움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I stopped to work. I did not sleep during a lot of years because it takes a lot of time to manage our diabetes and this diabetes became our priority in our family. It was very difficult for us. I put, we put Dana Pump, CGM and there is four years about I connect Night Scout to Cloud to manage the diabetes of my daughter and of course the Dana Pump changed all my life because now it's closed loop system. My daughter can eat everything. She can sleep well. Her blood sugar is very good. She's like Dana Pump. I hope I bring this technology in France and for French people too because it changed my life and I want to thank you to your company that Dana Pump exists in this world. Thank you very much. 이 인슐린 펌프를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최수봉 교수도 이번 학회에 참석해 더 발전된 인슐린 펌프 연구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에 만들었다는 게 다 알려지니까 우리가 한국을 많이 알리는 외교사절과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보람찬 학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건 인슐린 펌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몽땅 다 여기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특히 클로루프 시스템에서 하는 걸 볼 적에 이야, 정말 우리가 그걸 리더가 된다고 하시하게 느낄 수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국산 인슐린 펌프의 우수한 기술을 알릴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슐린 펌프 치료가 당뇨 환자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